천신의 하늘에 공을 들이시고 조상 산신에 꼭 공을 들이시고 수명장선 무병장 용궁에 가서 방생제도에서 죄를 용신제 지내면 좋고요. 선왕의 무 만복이 내 발 자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만복이 깃들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묘년 잘 살아보려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죠. 네 우리가 열두 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열두 띠가 있다 해서 그분들이 똑같이 다 나는 칠성만 해 난 산신에 빌어 선해 이게 아니라 띠별로 내가 공을 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띠인데 나는 어디다 공을 들여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속의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이어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호랑이 토끼 양은 뭐가 있죠. 몸에 뭐 있죠.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될 털이 있죠. 자 쉽게 말하면 토끼 양 호랑이는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더위도 많이 타기도 하지만 이 화증이 많아요. 화 화. 화기 좋죠. 아니 다이어트 질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남한테 인기가 많이 있길 바라고 또 쉽게 말하면 잘 되길 바라지만 샘 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어디다 제일 많이 지내줘야 되냐면 산신제 산 우리나라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 달 무지개 구름 별 이게 많이 있잖아요. 우주의 만물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위에서 하단에서 뚝 떨어지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산. 사람들 죽으면 어디가. 그렇죠 산이죠. 산소 산소 이장바람 올해 윤희월이 들었습니다. 토끼띠 양띠 호랑이띠 분들 올해. 산에 가서 조상님 절에 지은 제 롯보를 닦고. 조상 해온교 우리 탈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조상 요즘 제사 없는 사람 많잖아요. 또 산소 없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이분들은 올해 윤달이 들었으니까. 산신제 가서 꼭 공을 들여서 산신에다 제를 지내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띠 말띠 개띠 분들은 기문간살이라 그러죠. 귀신을 보고 신을 보고 천에게 조상이라 그러죠. 조상이 나를 돌봐 주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두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의 천신에 문을 열고 밝게 하늘의 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게 불 이분들은 1년 내내 불을 줍고 키십시오. 이런 인등을 키든 절에 가서 등을 키든 어둠은 안 돼 어둠 길을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밝게 불을 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천신에 제를 지내면 그 천지 신명님께서 도움을 주고 나의 모든 안 좋은 액원 액사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꼭 불을 켜서 천신제를 지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 뱀, 돼지들은 물이 없으면 우리가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죠. 용과 뱀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변수 변화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지 살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무장립으로 잠이 뜨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명장수 무병장수 그리고 인신대명 수대명이라 해서 이분들은 용신에 거북이 방생을 하고 용신제를 하고 정원에 좁아버져서 애곤택사를 맞고 가면 수명장 건강, 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고 무탈기온 바라기 때문에 용신에 제를 지내고 꼭 세 번 하세요. 정월 보름에 한 번, 7월 7석에 한 번, 100조 9월 9일 날 한 번 해서 용신제 방생제조를 하라는 거예요. 거북이 방생. 아니면 요즘은 거북이 방생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물에 가면 민물고기 방생. 또 바다에 가면 바닷물에 대한 방생인데 저는 물고기들도 많이 하지만 뭐를 해다 주고 싶으면 꽃게. 참게는 민물, 바다는 꽃게. 왜? 애곤택사를 잘라서 없앤다고 그러죠? 우리가 나쁜 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꽃게를 방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신에 용띠, 뱀띠, 돼지띠는 용신에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 닭띠, 쥐띠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재주가 참 많습니다. 다정다능하죠. 재능. 조력자. 내가 모든 사람을 다루고 만드는 조력자가 돼서 사람을 다루고 만져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가가 많고 동서사방이 참 많아요. 재주가 많죠.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놀고 뛰어다니죠. 닭이 어디로 가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꼭꼭하죠. 다산을 뜻하잖아요. 쥐는 또 어두운 것도 많이 좋아지면 땅 속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나무를 뜻하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무가 어디예요? 선왕으로 뜻해야 되겠죠? 동서남북 선왕문을 열고 문을 열어 뛰어다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선왕에 집신 4킬레와 열쇠 4개, 자물쇠를 열쇠를 열어서 동서사방에 바쁘게 뛰어다니고 신발을 신고 멀리 뛰어다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까 집신 4킬레, 열쇠 4개를 해서 선왕당에 가서 초를 발언을 하든 정성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문을 열면 발자취라 그러죠. 내가 다니는 제 발자취라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죠. 이렇게 놓고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띠, 말띠, 개띠는 천신의 하늘에 공을 들으시고 토끼, 양, 호랑이는 조상 산신에 공을 들으시고 용, 뱀, 돼지는 수명장성, 무병장성, 용궁에 가서 방생제도에서 용신제에 지내면 좋고요. 지, 원숭이, 닭은 선왕의 만복이 내 발 자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만복이 깃들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다 공을 들으면 좋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상담분이 전문의한테 해야 돼 이런 건 개인이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물어보고 싶으면 꼭 좀 해서 전화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